오늘 오후에요 남현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MBN이 그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습은 저 영상은 MBN이 단독 MBN 취재에게 제가 단독으로 입수하고 찍은 건데 지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현희씨가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눈빛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고 이게 취재인이 있을 걸로 기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경찰도 오늘 남현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환된다는 걸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남현희씨가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전청조 관련 사기 사건이 여러 대두되어 있는데 그중 피해자 한 명이 남현희씨를 공범으로 고소해둔 상태라 피의자로 입건되었죠. 아마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서 통상 피해자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출석까지는 1, 2주가량 소요되기 마련인데 경찰의 요청에 전격적으로 최대한 빨리 출석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예상과 다르게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세요 적잖이 당황한 것은 화면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경찰이 그야말로 전격 소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소환 조사에서는 그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어요. 뭘 물어볼까요? 일단 핵심은 그거죠. 범행에 대해서 전청조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냐 어디까지 알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나아가서 공모라든가 아니면 같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청조와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거부하면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증거능력을 대법원에서 갖는다고 판시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참고 정도로 검토를 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렌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용이나 고소인이 고소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말을 맞춰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주말 사이에 어떤 사진이 공개됐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시끌시끌하다면서 그 사진이 뭡니까? 남현희 씨 측에서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청조가 자기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 두 살에서 세 살가량의 남자아이로 보이는 그러한 사진들이 저렇게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허, 지금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고 배경도 보세요. 지금 옛, 옛스런 몇 십 년 전 우리의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여럿 보이고요. 물론 가까이서 얼굴만 찍은 사진도 여럿 있고요. 그런 사진들인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이 사진들이 전청조가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남현희 씨에게 보낸 사진이라고요? 일단 저 사진의 근거는 모르는 겁니다. 전청조가 줬다고 하는 건데 어떠한 배경에서 저 사진을 줬냐면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평소에 전청조가 자기는 여자로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별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사실 정체성은 남자다. 그런데 여자로 잘못 태어나서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성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남자로 키워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남자아이 사진을 이게 내 어렸을 때 모습이라고 하면서 줬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정천조가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옛날 사진 보내줘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라는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전달해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기존에도 다른 이야기에서도 등장했는데 정천조가, 남현희 씨가 정천조 씨한테 미국에서 태어난 거 맞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정천조 씨가 울면서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뉴욕이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요서 요서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진짜 전천조의 친어머니가 맞는지 이때 이런 식으로 통화했던 그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전천조가 전화할 때마다 받아서 엄마, 나 대체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뉴욕. 그 어머니라는 사람도 전화하기 너머, 수학이 너머로 뉴욕.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토대로 전천조가 자신의 과거 남자로 자라온 성장 사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 보세요. 최준범 교수님, 미국에서 13년간 살아오셨으니까 앞서 전천조가 자기가 어릴 때 남성, 남자처럼 자랐다는 그 사진들 배경은 아까 얼핏 보였지만 미국, 뉴욕에서 살았다면서요. 그런데 앞서 가옥들, 주택들 배경이 뉴욕이에요? 아닌데요? 한국인데요? 무슨 뉴욕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환경은. 뉴욕이라는. 미국에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환경,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아니면 가구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이 뉴욕에... 특히 이거예요, 특히 이거는. 속은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던 가옥들, 한옥 가옥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뉴욕에서 찍은 사진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된 누리꾼들도 이게 뉴욕이 맞냐, 사진 봐라, 한국에 찍은 건 분명한데 어떻게 뉴욕이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저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집들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뒤에 보면 한자도 있잖아요, 한자도. 저기 보면. 저런 모습으로 온다면 미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인타운. 한인타운도 저렇게 안 써요, 한자를. 한인타운도 영어로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쓰고. 그래야 미국인들이 혹시나 한인타운 오더라도. 한국의 날. 한국의 날도 영어로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도 참여를 하잖아요. 그건 미국인데 한국말만 쓰면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한국말 했겠냐고 영어로 했겠지. 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총조 씨의 남동생이라고 하는 어떤 언론사에서, 한 언론사에서 가족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총조 씨의 남동생 사진을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작진이 확인해봤어요. 전총조 씨 변호인한테 이거 맞냐고 그랬더니 대답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했어요. 아유, 또 어려워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저런 사진을 보내왔고. 그러면 남현희 씨 측에서 이 대목이 궁금한 거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럼 남현희 씨 측에서는 이 시점에 이 사진들을 왜 공개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범이라고 의심하는데 전총조가 이렇게 성별까지 치밀하게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자기한테 사기를 친 자기도 속은 피해자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성별에 대해서 속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속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건 아니건 사기 행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별교로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별로 속였다는 것이 전총조의 신출 규모란 뭐랄까요? 기규묘묘한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남현희 씨가 사기죄의 공범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현희 씨 측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러면 또 저런 사진을 또 큰 맘 먹고 공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남현희 씨 측에서 나 이번에 사기의 공범이 아니에요라는 걸 주장하는 뒷받침으로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지난 주말에 뭘 얘기했냐면 본인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들 있잖아요. 고가의 선물로 이걸 다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깜짝 선물이나 어떻게 벤틀리 차량을 깜짝 선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총조 씨로부터 깜짝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했고요. 저는 경찰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압수 절차를 완료했고 뿐만 아니라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고가의 선물들 이런 것들이 전총조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모두 이미 제출을 통해서 경찰에 제출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사실은 차량이나 귀금속률 일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런 서약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 중요하냐면 피해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걸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갚아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변제를 돕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본인의 혐의를 좀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변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이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남해의 시간에 이걸 압수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압수를 해주세요라고 경찰에 요청한다고 경찰이 네 알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나요라고 궁금했었는데 가져갈 수 있나 봐요? 일단 사기의 공범이거나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수익을 수수한 범죄수익은립규제법이 성립해야 몰수추징, 피해자에게 돌려줄 물건으로서 압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범행의 증거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행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범대수사가 종결된 뒤에 피해 압수자에게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남해의 씨는 사기 공범 등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압수를 해간 경찰이 조사가 끝난 뒤에 돌려줘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사기 공범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사기 공범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남해의 씨가 다시 돌려받기를 원치 않으므로 피해자 변제를 할 때 제3자인 남해의 씨가 나서서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남해의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또 밝히고 싶은 것 같아요. 억울함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